아.. 너무 뽕만 쩐다 이거 방종해야.. 아니.. 런하고 싶어졌어 너무 잘해서 내가 아.. 모두 획득해 어 지금 혹시 몰라서 여기까지 맵 다 돌면서 MC 다 만나봤는데 캐스트 없네요 그냥 가죠 아 빨리 가자 도로를 피하면서 건너가자 그리고 내가 죽지 않는다 안녕 안녕? 우리 다른 시스템이 될 수 있나요? 그는 죽여야겠다 스읍.. 나를 생포하고 나머지는 죽여도 된다 아아아아악! 그게 누구였어? 그는 롸티헌터인 것 같긴 한데 아니, 롸티가 우리의 머리들이야 이 롸티가 너는 죽여야겠다 조금 겉으로 가 하프 엘프! 라이산더 휠체군요 롸티에라고 여쭤봐 롸티가 나에게 fifa 마크로모로 가서 단서를 찾아라 오케이 세복하고 가겠습니다 와아 독이다 독 가자 야 캐스트네요 아아 하프엘프 영혼이 꺼지는거 왔다 왜 아픈지 모르겠어 마테가 가버렸어 치료제를 얻는 방법이 있어 니아미 언니가 한 명 있어 고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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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야아 딜 좀 봐 22딜이야 내가 개화기론은 엄청 세거든요 그냥 센게 아니라 물약 먹는걸로 알아요 그 비싼 물약 나도 비싸서 못먹는 물약 힐 안주면 죽겠는데 힐 주자 나 좀 가서 줄걸 그래서 어그로 분산한다고 생각해 죽일 수 있을까? 어 노림이가 죽이라고 했는데 내 기억에 맞다면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거든요 어 야 아 아 아 저거를 뭐 시작하자마자 아웃시킨다고? 개오바인데 개 대니? 오우 야 딜이 몇 개 있을까? 물약 아니 너무 적긴 하다 지금 우리 애들 너무 적긴 하네 심하긴 하네 이번에 쓰이게 때려서 한 번에 죽이면 이길 것 같다 고블린 약하니까 아 아 45%라 너무 짜증난다 진짜 45%는 솔직히 선 넘는거지 어 주먹으로 때리네? 이번거로 때리 잡고 깔끔하게 갈무리 해줘 아 땅 아 주먹이 팔이라고? 너무 양아치인데? 대체 무슨 마법을 쓰길래 마나가 저 정도 있는데도 못 쏘는거야 얘는 아 그만해라 돌아버리겠다 나 진짜 아무래도 법사는 혼자서 못 이겨 도심 세대본구도 못 맞추냐 벌레 벌레받고 살려주기 벌레받고 살려주기 건issant 바닷마리뫈 저는 상대 나에게 말해라 벌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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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척무기네 이건 능력이 맞으면은 피해저항이 많이 떨어지고 방호도가 10이 떨어지고 이래서 6의 피해 2칸 거리 혹은 7칸 거리의 원거리 어..괜찮아보이는데? 굳이 주자면 노림이 줘야지 노림이가 제일 한가한데 자 공터가자 남은 가로우 sprð 한이! 잠시만요 나는 수척이 맞다고 왜그러니까 본 사전을 껍질을 안으로 간다 나엠 글자은 문을 찾고 내일은 돈이 가Im 아침에 아침을 받을때 믿고 한번 내부살은 네리 부드럽다 여دم 더 idiots 너는 멈추지 않나? 괜찮아? 깨달았어 여행중이야 쟤를 찾으러 가라는거죠? 갑시다 또 너니? 공격은 방어가 불가능해 회피가 있어야지 회피가 가능해 일단은 저 녀석은 법사로 죽일거구요 쉽게 말해서 여기 있으면은 양쪽으로 돌아와야 되죠 아 지금 전사턴이구나 너가 여기를 막고 드러프가 여기를 막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죠? 못오죠? 세칸이 필요하니까 이동하는데 닿냐 저 여기까지? 이거는 무조건 불로 잡읍시다 아이씨 야 니가 간만에 마법사로 활약할때라구 가놔 야 딜로 다 바꿨는데 이정도라고? 그래도 들어가니까 딜이 들어가긴 한다 10데미지 데미지가 세서 돌아오죠 이거 얘 왔다갔다 하면서 불만 쓰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사이에 끼고 야 너무 포지션 좋다 너무 너무 자리 잘 짰다 진짜 완벽하다 아 근데 세긴 더럽게 세네 돌아오죠 법사가 위험하니까 이러면 노리미랑 얘랑 여기서 보내서 때리면 되니까 니가 일단 내려와봐 노리미로 너무 못만들었다 인간적으로 이게 뭐냐 AI가 편집해야겠는데 끝! 한 대도 못 때렸쥬? 한 대도 못 때렸쥬? 전리품 받아갑니다 먹어 여기 너의 입이 더 깨끗해져 아 기미 오 이것은 엄청나게 내가 잠이 벌써 불쌍한데 여동생 나쁜 일만 일어난다 내가 여단미정 로고 엘프 질문이나 하자 아니 정말 일어난다 다섯사람을 봤어 다섯사람을 봤어 다섯사람을 봤어 눈을 열어둔 내가 나타났을 때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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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이걸로 4인팟이 됐습니다 한 놈 생겼죠 얘는 뭐 볼 것도 없이 궁수죠 저 녀석이 있으니까 쉬지는 않겠어 돈 아깝다 무슨 이벤트일지 좀 궁금하긴 하다 다음꺼 당연히 뭐 무기 주겠습니다 예외 없이 너 몇 찍혀있냐 10밖에 안 찍혀있어 29인 주제에 주문 뭐 있나 볼까 잠깐만 아 전기추격 있죠 주문 있죠 이거랑 빛의 속도 7 아 좋아 정말 좋은거다 정말 좋은거 특수능력에는 사격적으로 애매하게 있네